I can make the bad guys good for a weekend 아아 노래 잘 상큼해지니까 좀 좋다 그러니까 귀여워 I can make the bad guys good for a weekend 아 그러네요 이야 뭐야 아 이놈이 너무 좋아 진짜 완전 컨트리 어 완전 농장 이런 느낌 바비 인형이다 맞아 진짜 농장 느낌 어우 미드로운 앤 스타일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컨트리네 진짜 해외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고생 아아 인테리스트야? 어 바비 인형 같아 진짜 어 근데 지금 노래들이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당연히 확실히 컨트리는 좋아 어 나 이때 노래가 너무 좋아하셨네 그쵸? 아 우리 스타일이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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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컨트리 부분을 휘뜨렸는지 알 것 같아 이런 지금 반주에 여자 어린 애 때문에 목소리로 다 타오버이 모자 쓰고 아아 누구나 귀찮은 것 같아 약간 그리고 가사가 너무 진짜 티네이저스러워 청소년스러워 응 귀여워 그래서 10대 감성 응 진짜 진짜 10대 감성 진짜 10대 감성 전화할 때 너가 목소리를 작게 하고 너 나 엄마는 모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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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y are Notice d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컨트리송을 언제 불렀지? 내 스타일인데? 왜 나 몰랐지? 나한테 말 안 했지? 어 나만 몰랐어? 말았으면 좀 들었을 텐데 몰랐네? 와 너무 예쁘다 약간 중세시대 그런 건가? 귀족같이? 귀족들 무더워해져 너무 예뻐요 노래에 집중이 얼굴 때문에 힘드네 노래가 한상적인 그런 걸 많이 잘한다 이것도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 쟤 쟤 우리 쟤 쟤 쟤 쟤 이 노래를 만약에 한국어였으면 영어니까 내가 잘 못 알았는데 한국어였으면 상냥한 드라마 앞에 썼다 이대로 지금 뭐 하나 찍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 한국어였으면 좋겠다 만났어 만났어 아 진짜 발견했어 발견했어 이 곡은 너무 잘 이렇게 고조해 사랑이 이루어졌어 나 이 노래도 많은 거야 알아? 다 하네 유빈이는 눈만 더 할 수 있죠 세상에 눈이 뭔가 빨아들여 빨아들여 응 응 핫고기지마 아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컨트롤 약간 그런 배경부터가 응 아무리 어떻게 이런 반지에 이런 느낌이 나지? 진짜 말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응 신지마 이것들 약간 다른 의미가 신다는 느낌 응 아 멋있다 아 멋있어 멋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못되긴 하지만 나는 이성이 너도 잘 살 거고 너희도 요즘 못댔겠지? 응 응 내 웃어를 막 진짜 막 솔직히 욕 섞어지만 너희도 못댔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오히려 이렇게 귀여운 멜로디에 이런 반으로 쓰는 노래 깔끔하게 깔끔하게 응 진짜 이딜인 것 같아 그치 아 그냥 이거 이 컨트롤의 송의 어떤 평자는 말할 수 없는 되게 그 그 따뜻함이 있어 응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좀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전혀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 별로는 없는 것 같아 랜스피스 어우 남자로 혹시 That's so cute 말할 수 없는 소세하게 사랑은 게임이에요 어? 다른 오지됐어 랜스피스 아 I know 이야기 working 내가 How this one ends Grab your passport and my hand I can make the bad guys good for a weekend So we'll take forever Damn! 근데 얘네 알아요, 얘네 알아요 얘네, 얘네 와 이거 얘기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급스러워졌어 아니 그렇게 놀라게 듣던 걸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 안 돼? 이게 진짜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말하는 내가 이런 모습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러네요 야 뭐야! 와 멋있다 진짜 섹시하다, 완전 멋있다 어 다음엔 너야 다음엔 너야? 다음은 너야! 어 나 전 남주신들 잘 봤는데 많은데 어 니 자리 있어 다음은 너야 저... 되게 좋았는데 끝날 때쯤은 이제 그리기의 빛같이 아 남자애가 어 네 오해라고 아니라고 오! 아니라고 오! 오! 참! 개그고 아 이런 가사였구나 오! 오! 신나고 약간 진취적인 얘긴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또 아! 아 나의 연주 스타일이 이렇게 확 와가지고 불태웠다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확 불태웠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놀랜 사람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봐 진짜 근데 노래가 심지어 너무 좋아 비판할 수가 없어 바꿔왔어 다른 남자야? 와!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바로 와버리네 네 이름을 적어놓을 거야? 이야! 이거 멋있다! 나의 사라 돌아왔다 레프테이션 명성 맞는 거 아니야? 아 명성이 좋은 건가? 어 어? 나 이 노래 알아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좀비 너무 싫어해 약간 흑화한 기분이야 응 그렇게 막 로미오 주민이라면 내가 갑자기 흑화할 수 있어 살을 상당히 많이 갈 거야 응 어 어? 뱀인가 뱀? 그니까 뱀의 뱀으로 자기가 악뚜 받았다라는 걸 정면숭으로 하는 거지 응 정면숭으로 하는 거지 아 아 아 어 뭔가 못되지고 강해지는 응 니가 나 어떻게 널 들어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꼬꾸러진 게 아니라 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당당해야지 응 세상이 너무 사람을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니 사회가 잘못했어 오 와 그 예전에 따돌린 당한 것들이 학교에서 못되게 들었을 때 그때도 셀럽스포츠 조금 강해졌어 응 그 노래로 내가 딱 실향을 겪었을 때 내가 강해지겠다는 게 이렇게 아 사회가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닌가요 지금 니가 이렇게 니가 잘못했네 네모 앨범 네모 택 택 택 택 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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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신논 옛날에 자신 자신 다른 자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소년이 있는 것 같아요. 오! she's dead! 아우! 상큼했던 텔러스는 그거보다? 그니까 지금 너라고 하는게 칸이 아니에요? 그것맞아. 샤니의 무대가 힘들어 있었나봐. 다시 그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응 응.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독기가 좀 빠졌어.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 역시. 역시. 무지케 좀 헷갈려 보다. 그니까. 다시 옛날에 뭔가 그런 상큼했던 걸로 돌아온 거라고. 아 진짜 예쁘다. 색감이. 이렇게 있어. 남자한테 보고 있어. 저 노래 잘생긴 언니가 좀 좋다. 그니까. 귀여워. 저기서 에러 순간. 되게 자존감이 다시 엄청 올라오는데.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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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샤니ентов 나도 러브스토리 mean?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블랭크 스페이스인데 그 아까 러브스토리가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떠오르는 그거 왜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불러달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약간 블랭크 스페이스나 Look what you made me 뭐 이런 거는 물론 다 서사적이고 내 얘기로 썼지만 공감하기에는 살짝 힘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알게 됐으니까 그게 재밌고 노래를 했다는 게 괜찮은데 확 나라는 사람을 투영해서 보기에는 러브스토리가 제일이긴 하죠 그리고 되게 자기 가사를 이렇게 써대니까 뭔가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사람이 다시 좋아지는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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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정이 드는 거 같아 그리고 모든 노래들이 다 빼놓을 수 없는 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야 이 전개가 확실히 있다는 거 노래 같은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뭐 소설이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솔직히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비토리아 시크릿 거기에서 이제 노래 불렀던 그게 되게 강하게 나와서 모델같이 몸매도 예쁘고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 여기에서 끝났었는데 상당히 윤리 매력입니다 진짜 너무 매력했어 무지개 비 마지막 했다 인정 인정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대단한 기록과 어떤 상 수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변천서라든지 약간 노래에 대한 가사 전달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직접 보니까 다음 노래가 기다려져요 이렇게 뱀이었다가 나비됐다가 이제 외롭도 흘렀다가 그럼 다음 뭘까? 그리고 해가지고 일로 나오고 그 다음 뭘까?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네